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세분이나 무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장소에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결국 사위를 표했습니다. 예의도 저성사자라는 별명처럼 전권범죄 전문가로서 명성을 갖고 있는 문찬석 검사장은 마지막까지 윤석열 총장이 떠나는 것을 만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대금기획조정부장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 인사에서 광주지검장으로 일해왔지만 7월 인사에서 초임지검장이 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면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보복성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8월 7일 날 퇴임하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퇴 인사에는 검찰개혁으로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를 낱낱이 아주 격조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해설을 더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이런 형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내보낼 때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번째입니다. 시기에 대한 충실입니다. 저는 본디 수사만 했던 사람이라서 행사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수밖에 없었는데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되어 검경수사건 조정업무를 김웅검사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안의 잘못된 점을 설득했고 만약 저나 김웅둘중 한 사람이라도 당시에 수사건 조정정부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던 여당이나 조국 민정수석실을 의식하고 인사부리기 두려워서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패스츄렉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1월 패스츄렉에 올라갔던 수사건 조정안이 통과되고 김웅이 사직서를 냈을 때 저도 그만두려고 결심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때 직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도 있고 하여 오늘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검경수사건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법안에서 김웅과 문찬성 모두가 다 소신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지난 2월 전국검사장 및 선거전담부장검사 회의석상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도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 모두가 우려하는데도 그래도 검사장식이나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미 휴근 조직일 것입니다. 그 누가 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형태가 있었다면 저는 역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강욱 기석안 기소권에 대해서 세 번씩이나 이승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항명이고 조직의 지휘체계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검사장으로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공직자의 길입니다. 본 뒤 공직이라는 것이 한겨울날 눈이 펄펄나리는 들판에 찍힌 채 발자국 같은 것입니다. 그 들판이 온통 내거신양 싶지만 채 날아간 뒤에 눈 한 바람 날이면 한 적도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자리에서 바르게 소임을 다했냐에 따라서 명예와 긍지 또는 그렇지 못했는 것에 따른 부끄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지금 공직자들이 책이야 될 것입니다. 눈이 한참 펄펄 내릴 때는 그 벌판이 그 눈이 다 자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 발자국처럼 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덮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직자는 맹혜와 긍지를 앞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훗날 두고두고 자신이 범한 일들이나 선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편중 인사의 문제점입니다. 천하의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이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 추미애의 검사들이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둥이에 묻힌 것입니다.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문 대통령을 개량한 겁니다.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게는 문 대통령과 그 다음 단계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격단을 남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검사의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내공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미안한 말씀이다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그것이 세상의 공평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특수, 금융, 공안 이런 특조한 분야는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인재인지 하나하나가 검찰로서는 귀한 그런 인재라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의 치명적 오류입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검사 26년째입니다만 강요미수죄라는 사건이 이렇게 어려운 사건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야 제가 수사한 것이 아니니 알 수가 없지만 기소된 범죄 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낸 이런 수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급기야 서초동 댕기열 사건이란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위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수사팀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승윤 서울주감지검장이 요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죠. 검사로서는 결코 해수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들을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시작한 것이죠. 꾸민 사건이니까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져야 한다. 검사는 참과 거짓을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참과 거짓을 바꾸려 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바꾸려 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또한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하다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도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성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기만 하면 참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영전되었던 채널A 검은수사 의혹사건, 검은유착 의혹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가장 상정부는 추미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승윤, 그 다음 정진웅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장관께서는 오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십니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사가 나기 며칠 전 이 임식을 하지 않을 테니 준비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퇴임식이 되고 말았는데 중앙지검에 저런 사건들이 낯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인데 검찰의 주요 직책에 있던 제가 국민들에게 무슨 염치가 있어 퇴임식이라고 하겠습니까? 담담하게 간부들과 찬안전하고 떠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떠나는 소임입니다. 가을 세매가 가지에 앉아있다 훌쩍 날아갔듯한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하라는 다산 정야경 선생의 가르침을 새겨 검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한순간도 부끄러운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생각하며 옳은 일을 외면한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역사와 국민 앞에 떳듯합니다. 언론에서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출시하고 중용됐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호남 출신인 저와 김웅이 눈에 가시끄리가 되었습니다. 반년 전 검사 김웅이 나갔으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김웅은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서초동에서 제 남은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검사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2020년 8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찬석 제가 떠나는 변이 거의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 마지막 그리고 또 유능한 검사장이었고 검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참관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임색창에 공데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체널인 GONGTV 공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